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 오늘은 초코시트 생크림 케이크랑 바닐라 시트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이거는 초코우유에요.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핫도그 밥 끝 thành 감 Issing 너무 맛있어 설탕이버섯 젤리 서로 젤리 젤리 다진 마늘 달콤한 중 잘 어울려요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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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너무 매운색 진짜 맵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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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이게 제일 맛있는데 저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뭐 정말 맛있는데 이거 좀 안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그는 진짜 맛있는데 근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맛있게 잘 먹어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틀어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먹기 위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도 먹기 전에 자기가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요즘 많이 먹기 전에 저는 엉덩이 넘어갈게요 정말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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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으흐흐 끝까지 매콤하려고요 아직 안 먹어야지 제가 한번 먹기 전에 찍어먹는 게 뭔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먹었을까 진짜 맛있어 그래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올리브오스 새우 저녁 무거우로 후추 치즈볼 고장스러운 고장들 나는 이 맛을 너무 좋아합니다 고장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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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들 너는 좀 더 잘 녹아요 고춧가루 1분간 2분씩 소금 hr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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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